가바렷! 아... 우먼을 팔았더니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점핑 스위치 킥 와... 아 맞아 다른 체급으로 갔어야 했지 아 체급 안 바꿨다 까먹었다 아 라이트에서 깠어야 했는데 라이트에서 깠어야 했는데 극혐이다 괜찮아 고기는 달린다 고기는 나비 고기는 묵묵히 달립니다 그는 그저 달릴 뿐이다 우먼 그래플러 한번 해볼까 우먼 그래플러 일단은 얘부터 키우고 얘 어느정도 키워놓고 해야지 우먼은 진짜 장난 안치고 얼굴 개 이쁘게 해가지고 어... 김태희 스캔해가지고 딱 할까? 스캔한 그대로 안 들어와가지고 킹콩이야? 하핳 야... 진짜 제가... 제 캐릭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구요 지금 온라인 하면서 내 캐릭터보다 진짜 잘만드네 못봤어 개성있고 잘만드네 어... 진호의 아이언맨 정도면은 어느정도 그래도 서로 통수 치는거 보소 서로 통수 치는거 보소 사스가 초센 뒤에 뭐라고 써있는데? 어 저게 신경쓰면 안돼 어 왜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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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김치? 김치라고 써있는거 같은데? 야 얘 스테미너 왜이렇게 좋냐 얘 오버를 개높은거 같애 주먹을 몇번을 뻗는데 이거 남자? 얘 복서인가보다 어 복서다 복서 어 복서 장난아니다 멋있다 복서 난 태권도야 넌 복서니? 난 태권도란다 너무 막 휘두르는 경향이 좀 있긴 있는데 그것만 잘 이용하면은 좋을거 같은데 야 왜이렇게 스테미너 얘 오버를 엄청 높아보이는데 스테미너도 안달고 주먹속도도 엄청 빠르고 힘도 좋고 뭐라 써있는거야 뒤에 김치야? 남자야? 뭐야 되게 무브먼트가 좋네 넌 오케이 같이 깨우기 야 스테미너도 엄청 많은 것 같고 오 주먹 개빨로 남자라고 써있냐 남자 같은데 남자 뒤에 남자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오버를 80은 되는 것 같은데 야 한국사람 아니랄까봐 시작하자마자 서로 통수 치는거 봐 교수 기회를 잘 포착을 안하네 내가 봤을때 이거 현질러야 현질러 어 내가 봤을때 현질러야 현질하고 캐릭터 꾸며가지고 현질발로 올라온거거든 어 왜냐면 지금 기회를 캐치를 안해 얘가 현질넣어야 이거 오버롤은 높은데 오버롤은 높은데 나랑 전적은 비슷한거지 편집 관점 응 어 어 어 어어어어어 끝! 마이크가 너무 심해졌어! 잠깐만 예예 클린치 모를 것 같은데 클린치 한 번 들어가서 카이 한 번 가볼까? 어 뭐야 알잖아 알잖아 어 어 어 어 어 괜히 했어 괜히 왠지 너무 야빴어 야 아 너무 야빴다 갈뻔했다 남자다 진짜 남자야 아 내 복수가 너무 좋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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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놓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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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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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하네 무조건 배만 막네 어 얘 스태미나 사기가 개많아 스태미나 진짜 안죽어 스태미나 이건 솔직히 말해서 이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얘 너무 오버를 높아 어 이거 현 딜러야 진짜 아니 진짜 내가 더 잘했는데도 쟤가 안달아 스태미나가 챔피언 루즈 저격했다고? 야 룬님 룬님 그거 뭔데? 오버를 몇인데 오버를 몇이냐고 오버를 몇이냐고요 오버를 몇이냐고요 아니 룬님 아니 전체 스탠드 83? 오버를 몇이야 그래서 내가 스탠드가 79야 전체는 별로 안되네 아니 왜 이렇게 근데 스태미나가 안달지? 아니 근데 스태미나 너무 안달어 주먹이 너 개빨라 진짜 복서 쩔어 진짜 야 현질 얼마 했어요 주먹 파워 오른손 89 왼손 87이야? 미친 주먹이 무슨 내 발보다 쎄 이게 현질 5만원 했다고요? 너무 세네 파워가 주먹 파워가 89래 나는 7.. 난 난 발 파워 75인가 그러지 않아 나는? 80인가 75인가 아 그 겸이었다 가자 핵펀치맨이야 뭐.. 핵펀치맨냐 태권도.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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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고 주먹이 빠르니까 확실히 개좋구나 나는 태권도라 발로 풀 수 밖에 없구나 λ이 맞죠 굉장히 잘 Center 될 수 없는 장면 정신이 damage num을 할 수 있는 느낌 정신이 기준 쇼핑장 사 множеGL 씁에서 dads 정신을 할 수 있는 곳 잘 풀고 일부는 약인의 어 왔다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내 스테미너가 없는거구나 아 미친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어 아 뭐야 가자 가자 못막는 애 같았어 아직 이런 애 만나본적 없지 어 아직 이런 애 만나본적 없지 왠지 못막는 애 같애 어 짤짤이 좋았어요 일단 제 얼굴 보고 일단 지렸을 겁니다 이거는 지릴 수 밖에 없는 그런 페이스거든요 바로 이제 쫀거죠 저렇게 서로 클린치하고 얼굴 맞대고 있으면 거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비 고기의 모험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잘하고 외국인들이 못해 확실히 인디양 네 이쁘다 드래곤이야? 드래곤이야? 드래곤 하나가 더 cone 드래곤 상관계래 동작국. 승리해. 상관계래 동생이 아름다워지지. 동생이 상관없고 있습니다. 저는 상관계래요. 와우. 최고의 움직임이 있는거죠. 해서 이렇게 입술할때 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상관계래 불가능한 발 pulled의 짐을 수 its Clemson입니다. 아 괜찮았어요. 나름 압박 좋았고요. 저거 잘 막네. 나 저것 좀 연습해야 되는데. 타이 가자 타이. 타이 가자. 타이 가자. 가자 가자. 왔다. 아 이번에 너무 좋았다. 이번에 경기력 최고였어요. 너무 좋았어. 점점 깨달음이 계속 오고 있어요. 지금 깨달음이 계속 오고 있어. 캐릭 잘 만들었죠. 나보다 개성 있는 캐릭터를 아직 못 봤어요. 좀 만나보고 싶네요. 사람들 개성이 너무 없어. 이 척박한 세상은 다 똑같이 진짜 찍어낸 회사원만 진짜 무슨 그런 것 마냥 정말 다 똑같이 살아가요. 아 그래요? 제가 보건 님 방송을 당직사관을 아직 못 봐서 데드풀만 봐가지고. 당직사관은 뭐 군인이야? 라비 고기보다 더 헐어? 취향자야? 아이 뭐야 야! 아 데드풀 얘기하는 데드풀 나왔어. 야! 왔다! 어 미국에도 좀 뭐 아는 성님이 있네. 어. 미국에도 뭔가 코드를 아는 성님이 있어. 어 서로 반갑구만 그래. 어. 반갑구만 그래 서로. 어. 이거는 입장씬 한번 보자. 기념으로다가. 자. 뭐 아는 성님이구만. 음. 어. 원숭이처럼 만들어갔네. 어. 그냥 가겠습니다. 어. 인성킥 하나 안하나 보겠습니다. 어. 아는 성님인지 모르는 성님인지 보겠습니다. 왜 이래. 이거 버그가 있어. 왜 이래. 이거는 좋아. 조는 그 윗가지를 다뤄서. 는 질퍼내는 장면을 사용하잖아. 마을을 피하자 만나고. 마을을 피하자와 함께 올려달라고. 야 괴로운 피하자 마을을 피하자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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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인마 오 되게 잘하는데 날렵한데 일단 하이 상체 가드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미들킥 중심으로 좀 가야겠어요 미들킥 중심으로 태권도답게 태권 이러다가 하이킥 한번 넣어주고 돌려서 하이킥 한번 넣어주고 모그킥 한번 차주고 태권도니까 뭐야 미들킥 임마 잃어버려 잃어버려 그냥 꼬발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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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 꼬발 꼬발샷 이리 와 어디 지리고 있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흐흫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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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마운드 음 어 빨리 빠져나가는데 스피드 좋아 스피드 좋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렇구만 꼬발샷 임마 자 우분투님 중계방에서 팬가이 감사드리고요 얼굴 막아야지 꼬발샷 임마 꼬발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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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얼굴 막 막는다 했어 내가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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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마운트 탑마운트 한 대 때리고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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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끼 성님 왜그래 아니 성님 지금 아 성님 잠깐만요 성님 야 성님 일단 나갈게 일단 나갈게 어 어떻게든 버티네 이게 어 어 어 살았어 버텼어 어 괴수다 어 1라운드 하이라이트죠 어 페이크 미들킥 그 다음에 계속해서 꼬발차다가 갑자기 하이킥 갑자기 뒤돌려차기 여기에 당했습니다 꼬발 꼬발 어 상대가 계속 얼굴만 가드하더라구요 자 이만 인사하고 시작하자 인사하고 어 인사하자 인사 인사 인사가 안되네 꼬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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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그렇게 쳐맞고도 또 또 상체 가드한다 그렇게 쳐맞고도 또 못와 쫄아서 못와 야 와 와 와 어 나한테 너무 쫄았거든요 지금 어 들어와 어 꼬발샷 꼬발샷 들어와 어 꼬발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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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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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걸 왜 아니 이걸 왜 줬지 이걸 어떻게 줬지 이거를 봐 보세요 빰! 아웃! 와 너무 방심했네 이거 와... 여러분, 마요 야마사키의 이 콘테스트에서 이 콘테스트가 지속됩니다. 1분 56초. 2. 승리가 승리가 되었습니다. 승리가 승리가 되었습니다. 아... 이걸... 아... 역전패 당하는 거... 버릇... 버릇이랍니다. 역전패 당하는 거 좀 진짜 고쳐야 돼 다 이긴 경기 계속 쩌 맨날 이상해 뭐 저주 걸렸나봐